신나는다 와우 신나는다 상점에 들어간다 물건을 집는다 물건을 사온다 꿀같은 점수를 맛본다 물건을 사기 전에 카트를 먼저 집자 저 이 새끼들 뭐야 아 죄송합니다 아하 내가 좋아하는 사과다 맛있는 통조림 먹자 좋은 생각이야 이거 계산해주세요 나도 아니 이 새끼들 뭐야 아 쫓겨났다 나도 친구들을 좀 더 데려가자 좋은 생각이야 아하 와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미자씨가 그만둔게 저 새끼들 때문이구만 자 본격적으로 쇼핑을 시작하자 카트를 들고 갈게 나만 따라와 자 얼른 계산하러 가자 계산해주세요 다 나가 쇼핑중독 과소비의 시작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런식으로 광고 콘티를 짜왔는데 어떠신가요 광고주님 네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